환영합니다, 대원 여러분! 전 미스터 DNA! 여러분을 안내할 가이드입니다! 히든 어드벤처로 오세요! 히든 어드벤처라고? 그냥 듣기로는 놀이기구 같지 않아? 안전벨트 매세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뭐하고 있어? 찾으러 가야지! 가자, 가자! 자신의 직감을 믿어야죠! 어떻게든 도망쳐야 돼! 나무를 타? 동굴을? 아니, 나무? 아악! 뼈! 오! 아슬아슬했던 거 알죠? 돌아갔다가 언제 다른 길을 찾아? 안돼!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게 안전해! 좋은 방법은 아니었네요! 2005! 2015가 맞다니까? 이거 지스가 확실해! 이제 어떡하지? 도망쳐! 위험 없인 보상도 없어! 아직 살아있잖아! 보상은 이걸로 충분하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눈 크게 뜨세요! 정글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요! 네가 선택해! ぐ향으로 지나가요! 네라고 좋아해요! прав일 Blind Magic Murray! ados